휴일인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낮부터 시작된 빗방울과 눈이 이어진 가운데 내일부터 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은 밤사이에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내일 오전부터 다시 시작돼 모레까지 충남 서해안 지역에 2에서 7cm, 그 밖의 내륙지역에는 1에서 5cm가 쌓인 뒤 그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수은주는 영하 7도에서 영하 5도까지 내려가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 5도 안팎에 머물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종일 강추위가 예상됩니다.